아, 진짜 이제 또 빠지면... 그러길래 개난빛은 던져가지고 헐거워졌잖아. 진짜... 아, 이리 줘봐. 이렇게 해봐. 됐어? 응, 근데... 그 어제 인어공주 얘기 말이야. 진짜 그렇게 끝나? 내가 알기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왕자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 야, 배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 야, 배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 나, 배가 배웠는데... 아까 그 인어공주 얘기 말이야... 어... 인어 공주가... 어떻게... 끝났는데? 인어 공주가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 왕자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동화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해피엔딩! 사람들이 동화를 잘 몰라요! 수인아, 언제 왔어? 어, 방금... 가자! 수인아... 괜찮아요? 네... 별거 아닌 걸로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갑시다. 네. 하... 그래, 아직 안 끝났어. 박수인, 정신 차려. 사장님,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보고 드릴 것도 있고요. 안녕히 가야겠다 식사 하죠 잃어버린 물건은 찾았어요? 네 뭔데 그렇게 급하게 갔어요? 이게 다 그쪽이 사준 머리핀 때문이잖아요 그 여친한테 선물할 거면 돈 좀 써요 촌스러켓을이 네 자, 드세요 왜? 장어 상추 삶은 사람 처음 봐? 깻잎에 써먹어도 맛있어요 사장님 제가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저랑 준현 오빠 약혼해요 사장님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언론엔 발표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려고요 예, 뭐 어, 축하할 일이네 축하해요 나 약혼식 얘기 잘못 꺼낸 거야? 오빠한테 얘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 아니야, 괜찮아 가자 집으로 갈거죠? 아니요, 저 연습실로 갈게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저 괜찮아요 아무튼 가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참지 말고 저랑 준현 오빠 아, 약혼네 아, 약혼네 아, 약혼네 저랑 준현 오빠 저랑 준현 오빠 약혼해요 약혼해요 찾아빠 찾아빠 사고 현장에 있던 건데 본인 거 맞으세요? 네 너는 이쁜 것도 와 어, 형 너 지금 어딘다? 나 지금 핸드폰 수리 좀 맡기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직접 갈게 영상 보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보관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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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쁜 것도 아닌데 코가 이쁜 것도 아닌데 왜 난 불사 고객님, 구우전자 서비스에 만족하셨는지요? 맡기신 핸드폰은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수리를 맡겼다고? 뭐 핸드폰 이건데? 설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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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약혼식 장소인데 한번 골라봐 여긴 요즘 많이 뜨는 데인데 좀 무난한 것 같고 네? 벌써 찾아갔다고요? 장주현 씨 부인인 직접 핸드폰 수령에 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진작 핸드폰을 생각 못했지? 오빠가 핸드폰 확인하면 모든 게 끝이야 그 안에 둘이 찍은 사진이고 뭐고 다 있을 거라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할 거야 진정해 약혼이 코앞이야 핸드폰을 엄마가 처리할게 너 나 믿지? 여보세요? 화순이니? 나야 양주희? 그래 오랜만이다 아 참 들었지? 준현이하고 우리 수인이하고 약혼하는 거 어머 몰랐어? 샤인스타에서 발매한 음반들이에요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랄까? 와... 한번 골라봐요 채춘이 씨한테 롤모델이 될 만한 음반들이 있는지 발라드 음반 한번 내보면 어때요? 네? 꼭 트로트만 하는 법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길은 많으니까 네? 네? 오빠! 어, 수인아 우리 약혼식 초대장 나왔다? 샤인스타 내에서 오빠가 초대할 사람은 누구 누구 있어? 응 나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춘희 씨 우리 약혼식 월요일인데 와줄 수 있죠? 그럴 게 아니고 춘희 씨가 우리 축가를 불러주는 건 어때요? 이참에 우리 셋을 둘러싼 루머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인아 그날은 제가 행사가 있어서요 이참에 우리 집행사 층아 ник단 말이야 미안하다 뭐가? 주가 불러달라고 한 거 행복하니?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됐어 이제 초대장은 대충 다 돌렸고 가보험 전날 연락 주기로 했고 수인아 어? 오빠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약혼식 전에 내가 확인할 게 좀 있어 그래서 말인데 약혼식을 좀 미룰 수 없을까? 오빠 아니,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빠 여자 생겼어? 어? 솔직하게 말해줘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됐어 오빠 갑자기 사고 당하고 기억도 잃고 요즘 많이 혼란스러운 거 아는데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응? 그리고 고마워 공연장에서 오빠가 나 구해줬잖아 평생 잊지 않을게 이 말 전부터 꼭 해주고 싶었어 뭐야 이게 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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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아들 잘 있었어? 어? 엄마 어떻게 왔어? 아우 뭘 어떻게 와? 아들 약혼한다는데 그럼 안 오니? 양주... 아니 수인 엄마가 전화했더라 아우 멋있는 내 아들 아유 이게 얼마 만이니 화순아 여전하네 나야 뭐 항상 똑같지 근데 넌 좀 늙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우리? 어머 얘 왜 난 미국에서 20대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어머니 오랜만에 뵙죠 저 기억나세요? 어 그래 수인아 우리 어렸을 때 보고 처음이지? 아우 예쁘게 잘 컸네 감사합니다 근데 집은 어느 쪽에 해줄 거야? 집? 결혼해서 애들 살준 말이야 아 우리 준언니 정도 살감 얻으려면 너희 쪽에서 집은 준비해오는 거 아니었어? 응? 응? 행복하니? 오늘 장준현하고 박수인이 약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장준현이하고 박수인이가? 그리고 사장님 지시대로 양이사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응 그래 너도 이제 주인 찾아가야지 그래 너라도 장준현 옆에 있어줘야지 보고 싶을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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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여기 있습니다 아휴, 여기 있습니다 네 기타 내가 나중에 꼭 찾아줄게 네 어, 어머 조 사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준이랑 표의원 스캔들 그거 양이사 짓인가? 네? 최춘인 내가 키우라고 한 가수야 근데 양 이사가 그렇게 한 방에 물을 매겨? 응? 그래 대체 이유가 뭐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모르겠네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최춘이가 성주 딸이라는 걸 알고 그런 건가? 나 오성주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야 최명식이 돌아올 때까지 최춘인 내가 돌봐 경고하는데 양 이사 한 번만 더 최춘이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왕상모 방금 조 사장 다녀갔어 최춘이 일 다 안다면서 괜찮아 나 혹시라도 이번 일이 틀어지면 이번 기회 최춘인 완전히 처리해버리자고 그래 장준현 씨? 누가 이걸 좀 전해달라는데요? 이거 누가 죽고 왔어요? 방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전달해달라고 여자요? 네 네 잠을 돌고 돌아서 우리 드세요. 최춘이? 채촌이의 여행이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내 맘을 흔들고 들어오는 사람 하루에 한 걸음씩 사랑이 눈꽃처럼 그대 이름에 꽃을 피우고 어느새 커져버린 내 맘만큼 널 닮아가는 게 내가 널 사랑하나 봐 채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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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채촌이... 채촌이는요? 잠들었어요 곧 깨어날 거예요 안정치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두 분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채촌이 응?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응? 내가 좀 늦었지 괜찮아? 응? 응? 네 거야 채촌이 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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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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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다며 걱정 마 괜찮아 오빠 진짜 괜찮은 거야? 어 근데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전화했더니 간호사가 맞더라 근데 오빠 아까 누구 만나러 그렇게 급하게 나간 거야? 어? 어 멀리 사는 친구가 왔다 그냥 간다길래 그 친구 찾으러 갔다가 아 근데 나 때문에 약혼식 망쳐서 어떡하냐? 지금 그게 문제야 약혼식이야 다시 잡으면 되지 지금은 장소만 몸부터 치료해야지 아휴 아무튼 다행이야 아휴 사고 난 줄도 모르고 누군 너 안 나타난다고 생난리를 치고 죽 아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휴 우리 아들 아휴 하여튼 양주인의 집합 월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무대 사고도 그렇고 오늘 사고도 그렇고 참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긴 예전 성주 사고 때도 예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어? 아니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장소방 이제 기운도 차렸으니 약혼식 진행해야지 공연장에서 오빠가 나 구해줬잖아 평생 잊지 않을게 혹시라도 이 일이 틀어지면 이번 기회 최춘이 완전히 처리해버리자고 달리 와우 나 죽어 그래 우리 장소 나 죽어 우리 장소 이제 정신을 좀 드세요? 아까 같이 실려오신 남자 분 찾으시죠? 가수 장준현 씨요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아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네 의리 없는 놈 그렇다고 지문 척하냐? 그래도 뭐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응 여자친구 주시려나 봐요 여자친구 주시려나 봐요 여보세요? 어? 사장님이다 자, 꼬마 아가씨 선물 와, 사탕이네 맛있겠다 어? 왜? 사탕 싫어해? 그게 아니라 이거 뇌물이잖아요 어? 난 공명정대한 사람이거든요 아저씨랑 사장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거예요 원칙이 어긋난 짓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렇네 그럼 이건 어떨까? 지금 이 사탕도 먹고 나중에 그 아저씨가 주는 거 또 먹는 거야 그럼 공정하잖아 아무것도 안 받는 것도 공정하지만 둘 다 다 받는 것도 공정한 거 아니야? 그치? 어... 자, 여기 뭐야? 하여튼 어른들이랑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탕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는 여기 맛있어? 네 이건 언니 거 초콜릿 우와, 초콜릿 나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안 돼, 이건 별이 못 먹는 거야 이건 어른들이 먹는 쓴 술이 들어 있어 술이요? 응 언니가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거 맛있게 먹고 달달하게 푹 한숨 잘하고 전해줘 응?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한참 경기 중인데 상대방이 자진 퇴장한 느낌이에요 응응응응 장준예인 약혼식 못 했어 왜? 날짜 다시 잡는 날 오더라고 야, 아무튼 말이야 니가 조금 더 바짝 땡겨야 될 것 같다 응?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아버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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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님 죄송합니다 순간의 열정 때문에 당신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겠습니다 형 씨 분노씨, 어서 와 아, 언니 잘 지냈어요 놀러 갔다 와더니 얼굴 좋아진 거 봐 어머, 이게 티가 나나 봐 너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둘이 같이 휴가도 갔다 오고 이제 완전히 공식 커플이 된 거구나 공식 커플이 됐어요 하! 마, 마, 맛있다고요 아 아 아니, 같이 먹어요. 왜 혼자 먹어요? 여기 하나 더 시켜줘요. 아, 저, 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어, 많이 남았는데?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 부끄럽구나. 안녕? 나 아가씨 1호 팬.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훨씬 이쁜데. 뭔 그리 세상 슬픈 사연 다 안고 있는 얼굴이야? 아가씨, 저 기운 내라는 의미에서 우리 팬미팅 한번 올까? 팬미팅. 응. 아니. 왜? 비싼 낸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아가씨한테 돈 내라고 할까 봐?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농담이야. 아, 여기. 어,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버지랑 짰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이분이 사장님 아버지. 조희문 사장님. 아버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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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 장준현한테 저 키우라고 하신 분이 사장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가씨 엄마를 처음 키운 사람도 바로 나야. 내가 샤인스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이지. 아,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시던 노래를 포기했던 분이 저희 엄마인가요? 그래, 맞아. 아가씨 엄마는 참, 정말 훌륭한 가수였어. 근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니, 아니요. 지금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아버지. 최춘희 씨가 어머니를 닮아서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래. 나도 최춘희 씨 볼 적마다. 최춘희 씨한테서 엄마 모습이 언뜻언뜻 보인다고. 엄마가 못 잃은 꿈 최춘 씨가만 이뤄보지 그래. 엄마. 엄마가 나도 엄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 내가 노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줄까지? 보고 싶다. 너무 힘들어. 어디야? 내가 oficial 여기가, 최춘희 씨. 우리... 니가 왜 우리 집에 오냐? 야, 최춘이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절대 나서지 마 꼭 나서야 되면 날 부르든가 아우, 그냥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넌 집에서 음식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하냐? 에이, 미안해 가자 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 내 기타 놓고 갔지? 그거 뭐냐? 그거 니가 내 매니저 할 때 맡겨둔 거잖아 내가 너한테 맡겼다고? 그거 내가 분명히 새 사장...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맡겼을 리가 없잖아? 니 사연이야 난 모르지 그나저나 약한 식은 어떻게 됐어? 다시 날짜 잡기로 했어 잘 됐네 넌 기집애가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더 큰 사고 나면 어쩌려고 가뜩이나 이쁘지도 않은 얼굴에 흉터까지 생기면 참 꼴 좋겠다 나 그 말을 하려고 왔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더워 뭐야? 이거 회전은 왜 안 돼? 회전 고장 났어 이 한여름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진상 진상 나 간다 나 간다 너 어제 나한테 전화했지? 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태성 형한테 물어봤어 전화는 왜 했는데? 그거야 고마웠다고 말하려고 어제 고마웠다 나 간다 고맙다 채춘이 나 구해준 것도 기타 찾아준 것도 고마웠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수가 무슨 재활용도 아니고 박수인이 버린 거 무고무고 하라 말아야 아니, 우리 뜬금없이 노숙자 심사? 아니,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아니, 그런 인간들은 그걸 해줘도 저, 감사한 줄은 모른다고 그 양심 없는 인간들은 다 저, 심어! 춘이야 네 생각은 어때? 저는 하고 싶은데 아빠 생각도 나고 제 노래 들으면서 좋아해 주시면 저도 엄청 힘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형님,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댄스? 그건 당연하지 우리가 댄스 안 하면 되겠니? 그렇죠, 지숙 씨? 그러고 보면 철맛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춘이 매니저에다가 백업 댄스까지 이런 걸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나? 아, 이거 멀티플레이어라 야, 춘이야 코러스는 걱정하지 마 세송 씨, 우리 이번에는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막 이렇게 저렇게 입을 좀 맞춰야 돼요 네? 아우, 정말 내 엔돌핀을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송 씨 네? 비윤 씨 비, 비, 비윤 씨 비, 비윤 씨, 비윤 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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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잘했어요, 지금 지금 발상이 이렇게 머리 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투성 이제 발성이 됐으니까 이 트로트는 또 뽕, 필이 중요하거든요 나필려 들어봐요 배고프 그렇게 사랑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납니다 내 가슴에 우려 간 사막을 보내 발 위에 촉촉히 타비가 내리던 눈이 꽃이 폈어요 당신과 다른 어디 살고 싶어라 행복한 게 눈이 있어요 비, 비, 비 골고루 드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큰삼촌 한마디 진짜 가는거야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짜 시작 채춘이 채춘이 화이팅 화이팅 진짜 떨려 안녕하세요 가수 채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면서 마이웨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히 밥 좀 먹냐 그래 밥 좀 먹자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먹고 사는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라는게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오늘 힘든 하루 보내신 아버님들께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 한 명만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베이 들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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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갈라난 이 길에 빛이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갈라난 이 길에 빛이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And then to the beach 최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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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수술 날짜 미우셨잖아요. 다음 수술 날짜 언제로 잡아 드릴까요? 아 그 뒤죠. 수술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번엔 수술 안 하시면 안되는데? 최명식 씨 최명식 씨. 주연아. 예식장에서 니 기타 찾아왔다. 와 진짜. 어? 뭐고? 장준현. 니 기억 돌아온거가? 우와 잘됐다. 잘됐다. 주연아 눈부시다. 잘됐다. 웃음이 나오냐? 끌어. 미안. 근데 진짜 죽을 째를 짓다. 죽을 째? 뭐? 날 김우갑한테 넘긴 거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친히 얘기 안 해준 거 뭐가 더 큰 째 같아? 아 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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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응. 됐고 형이 나한테 해줄 일이 하나 있어. 뭐.. 뭔데? 나 기억 돌아온거 당분간 비밀로 해줘. 응? 양 이사가 알면 춘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비밀. 지켜줄 수 있지. 알겠다. 이번에도 배신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난 니가 그렇게 하면 더 좋다 해가지고. 오빠. 병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근데 이렇게 무리해도 돼? 수윤아. 응? 잠깐만. 오빠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뭔데? 그 날.. 사고 당일 날 말이야. 왜 그 무대에 있었던 거야? 거긴 니 무대가 아니라 최춘희 공연장이었잖아. 어.. 그게.. 최춘희 씨 응원하러 간 거지. 내 후배잖아.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나라도 챙겨주려고 간 거야.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노렸는데 내가 대신 맞은 건 아닌가. 혹시.. 최춘희를 노렸던 건 아닐까? 오빠.. 오빠 난.. 난 정말이지. 그날 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오빠 다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오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정말.. 나한테는.. 오빠가 무사하다는 거. 그게 중요해. 누가 최춘희를 노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인이 너를 노린 거라면 수인이 너를 노린 거라면 수인이 너를 노린 거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들어와요. 어서 와. 웬일이야? 얼굴을 뵈러 왔죠. 그래? 그럼 우리 수인이도 부를까? 이따 같이 밥도 먹고? 그것보다는 양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봐. 제가 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 사고 말이에요. 제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공연장 사무실에 가봤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CCTV 영상을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수리에 맡겼던 제 핸드폰도 분실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더 알아봐야겠어요. 자네 지금 몸도 편치 않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알아볼게. 자네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라서요.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려고요. 근데 말이야. 자네 지금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왜 라뇨.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가족은 뭐든 다 같이 나눠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양 이사님? 물론 틀린 건 없지. 엄마, 오빠가 이상해. 그러게. 그날 일을 자꾸 파헤치고 다니더라고. 오빠가 엄마한테도 갔었어? 그럼 혹시 오빠 기억 돌아왔는데 아닌 척 하는 거야? 가만 좀 치다 봐. 일의 순서 좀 생각해보자. 뭐가 우선인지. 우리 별이는 언제쯤 나왔다. 야. 울지마. 아니, 우리. ちは parag 중 nuts이소. 그렇게ihi. 좋아, 무슨 일을 하는 건지 7hpm. Kath이, 그 쓸나오는 радость. 아저씨,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시죠. 짜증나. 너 지금 뱉은 껌 당장 주워라. 뭐래? 이 아저씨가 진짜 중이 무서운지 모르네. 야, 너 누군데? 누군데 지우개야? 저요. 음악의 신, 장준현. 어머, 오빠! 진짜 장준현? 야,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진짜 꿈이 아니야, 어떡해. 얘들아? 나 별이 가족인데, 너희들이 우리 별이한테 유감이 많은가 봐? 아뇨, 아뇨, 오빠 유감이라뇨. 전 요런 귀요미는 생전 처음 봐요. 제 동생이랑 얘랑 제일 친해요. 그치? 그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거지? 빨리 대답해라. 되세요. 로 Nora rings 네, 사인해 줄까? 사진 찍어줄까? 네! 맛있어? 어 맛있어. 별이야. 오늘 일은. 나도 알아. 언니한테 비밀이지? 비밀? 오케이 오케이. 빵. 빵빵. 최명 씨? 나도 얼굴 못 본 지 한참 됐는데. 계세요?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girjard. 식능. 야. 괜찮아. 얼 뜨거 얼 뜨거워. 있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때 식사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아무나 드시지 않을까 형님도 참. 저는 이제 우리 지숙 씨가 밤새 끓여주신 이 사골 국물로 말아주신 이 순댓국이 아니면은 저는 뭘 먹어도 이제는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앉아계세요. 네, 갑니다. 두 분에서 드셨죠? 네. 11,400원입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아버님,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빈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기꾼 놈들을 찾아서 통역까지 갔어. 내 놈들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대장암이고 이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런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죽기 전에 애들한테 몇 푼이란 남겨주고 싶어서 청소회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 모주 목숨은 아직도 숨이 남아있네. 이런마한 남겨주는 사람이 illeg검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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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돌아와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날 학교 가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더 아빠 옆에 붙어 있을걸. 그날 학교는 얼마나 오랫동안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버님. 요즘 춘희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많이 힘들어요. 저 머지않아 춘희한테 돌아갈 건데요. 아버님이 먼저 춘희 곁을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한 시간만이라도 더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노숙자 쉼터에서 공연했다면서요. 네. 봉사활동 차원에서 간 거였는데 다들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쉼터 쪽에서도 반응 좋아요. 앞으로 회사에서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완전 잘 됐다. 아 그리고 저 이번에 공연 가서 진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것 같아요. 깊은 사람 축하해주고 슬픈 사람 위로해주고 나이 성별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노래는 트로트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좀 트로트 체질인가봐요. 트로트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발라드 앨범은... 알겠어요. 없던 걸로 해요. 역시. 감사합니다. 최춘희 씨요. 그날 장준현 씨랑 같이 실려온 환자분 최춘희 씨 맞아요. 수은 오빠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 최춘희를 그냥 다시 좋아하게 된 건가? 어떻게 확인해? 넌 그냥 엄마가 치킨에 대리만 해. 얼른 끓여줄게 옷 갈아입어. 응? 언니. 우쿨렐레 줄이 고쳐졌어. 언니가 고쳤어? 아니. 어? 선풍기도 돌아가네? 오빠. 나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나 주려고 산 거 맞지? 여기 MZ라고 써있는데. 아니야?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수은이 너한테 실망이다. 어? 난 제대로 주고 싶었거든. 깜짝 놀라는 네 얼굴 보고 싶었어. 아.. 오빠 그래서 화났어? 미안해 오빠. 어떡해. 왜? 장난이야. 아 난 왜 이렇게 보는 안목이 탁월하냐? 우리 수은이한테 완전 딱인데? 아.. 진짜.. 아니.. 이 한여름에... 야, 위원회! 잘 마실게, 껌딱지 한참을 돌고 돌아서 우리 서로를 마주보게 된 이 순간 뭐라고 말을 건넬까 멍서리다 그냥 난 웃었어 다녀왔습니다. 내 맘을 흔들고 들어오는 사랑 하루에 한 걸음씩 사랑이는 꽃처럼 그대의 이름에 꽃을 피우고 어느새 꺼져버린 내 맘 만큼 널 닮아가는 게 이런 게... 선우 선우